《정원했던 하늘이 무너지고》 《정원했던 하늘이 무너지고》 《微娟金玉登上了 리오J的頻道》 来请对方帮忙化妆 在化妆期间 《微娟談到了自己》 原本被赞时 还会有点谦虚 但英觉得自己太过漂亮 就慢慢变成了公主病呢 《微娟》 예능에서 조금 나오실 때 보니까 되게 외모 자신감이 대단하시던데요 원래는 《나 예뻐》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데뷔하고 나서 너무 많이 예뻐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시니까 처음에는 아니에요 이렇게 했었는데 《微娟》 보니까 아닌 건 아니잖아 《나 예뻐》 《微娟》 나 공주병이 걸려버리고 《大행인 건》 《《阿르》 《阿르》 《阿르》 《《阿르》 之後《微娟》还透露 印上了節目 而有郭耀哥哥的想法 结果一听到有哥哥的壞出后 马上就反悔呢 《阿르》 근데 제가 지금 연애프로그램 출연하고 있거든요 《阿르》 《阿르》 男매가 나와서 하는 《阿르》 《阿ド》 《阿르》 배동이세요? 《阿德》 네 저희도 petroleum 《阿德》 《阿德》 《阿佛》 Thinking will be on our 《阿德》 《阿姨が 있으면 좋겠다 실패 그러면은 오빠가 맨날 usar 무엇보다 Mol improve 《阿德》 《阿德》 你 affect just quality 《阿德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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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선